갈라니 이혜 어쩌다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신압으로 지종인이 무너지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권도 양구한 것도 억울한데 마누라한테 하찮은 잔소리로 지배당하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입을게 놀아 식사 후에는 청소하고 걸레질까지 하란다 컴퓨터는 절대로 오래 하지 말고 튜브도 중요한 뉴스만 보고 밖에 나가면 교양있게 행동하고 모든 칠수는 안전하게 찍히고 절대 식탐으로 과식하지 말고 사람과 차 사귀고 존경받게 행동하라고 특히 예쁜 여자들 관심들어 미스 소리 듣게 하지 말고 밥 세 끼는 줄 것이니 돈 그대로 써요 벌어 침수로 ACK